안녕하세요. 대놀 수요세미나 대한치과의식 임플란트 학회에서 임상가를 위한 대한치과의식 임플란트 학회지 저널 오브 덴탈 임플란트 리서치 200%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전북대학교 공학암연외과 구정기입니다. 저는 현재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공학암연외과에서 재직 중에 있고 대한치과의식 임플란트 학회에서는 편집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저널 오브 덴탈 임플란트 리서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임상가를 위한 학술지 논문 그리고 임상연구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임상가를 위한 학회지 활용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학회 홈페이지에 와보시면 학회지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발행 학회지 그리고 학술 논문 투고 학술 검색 등의 내용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학술 검색해보면 저희 학회지 뿐만 아니라 펀메드, 코리안메드 그리고 구글 스칼라와 이용해서 여러가지 학술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 이름 구정기를 쳐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구글 스칼라에서 보는 것처럼 저와 관련된 논문들이 웹 화면에 보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구글 학술 검색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이미지도 제공을 합니다. 이것을 구글 화면에서 검색한 것과 연관을 시켜보면 구글에서 쳐봤을 때는 이와 관련된 학술적인 내용이 아닌 기사들도 관련된 검색이 되는 반면에 저희 학회 홈페이지에서는 저희 학술적인 내용들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널 탭을 눌러보면 저널 오브 덴탈 임플란트 리서치, JDIR 홈페이지로 연동이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학회지 이름이 나오고 그 밑에 현재의 논문들, 그리고 학술지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학회랑 연결되는 배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식 임플란트 학회지는 1980년부터 시작돼서 어연 44년의 역사를 가진 학회지입니다. 저희 1호 논문은 김홍기 선생님의 치과 임플란트 의학의 70년대와 80년대 전망이라는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주로 한자와 한글이 병용되어 있습니다. 이때 현대 임플란트의 발전사를 알아볼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옹고지신의 의미를 되살린다면 향후 어떻게 임플란트가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는 골마카 임플란트가 대세였고 일부 유럽에서 골레 임플란트가 시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도에 플라스틱 치아를 이식한 것이 최초의 경험이고 1964년에 김홍기 선생님이 골마카 임플란트를 최초로 식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메탈에 어떤 물질을 더 첨가를 해서 좀 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세라믹 도젤 소재가 또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티타늄 임플란트 그리고 하이드록 자파타이트 코팅 그리고 설페이스 처리 그리고 지르코니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가 돼서는 한자어 대신에 국문과 영문 단어가 혼용된 논문들이 게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CT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하치조 신경이나 상악동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고찰이 또 한편을 이루었고 이때 당시에도 임플란트의 성공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타입과 현재 사용하는 골레 임플란트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임저치와 보처를 연결하는 문제 등 현재에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내용들을 돌이켜본 측면에서 한번 검색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6월 당시 치과의식 임플란트 학회 회장이신 김연균 교수님께서 이제 국문학회지를 영문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이제 삼성병원의 팽준형 교수님을 편집위원장으로 모셔 저널 오브 덴탈 임플란트 리서치라는 이름의 학회지를 만들게 되고 이런 학회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대한 치과의식 임플란트 학회 편집위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2년간의 학회 홈페이지 정립을 하고 논문 투고 시스템을 세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최근 4년간의 2020년부터 2013년도까지 논문이 투고된 것들을 보면 절반 정도가 역시 한국 저자들의 논문이지만 나머지 거의 절반 정도가 또 해외에서 투고된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투고된 나라들도 보면 인도, 호주, 중국, 모로코, 터키, 미국, 이라크, 스페인, 스리랑카, 베트남, 브라질 등 세계 각지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저희 논문에 투고를 하시고 또 저희 논문들이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읽는 또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 홈페이지 학회지의 세 번째 탭에 보면 아티클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4번 이슈를 발행하고 있는데 아티클에 가장 먼저 들어가시면 현재 이슈에 발간된 논문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치브 항목에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논문들을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원하시는 날짜에 가서 골라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때 논문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2019년도 홈페이지가 만들고 나서 투고된 논문들은 모두 학회지 홈페이지에 전문을 다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다 솜쉽게 볼 수도 있고 또 원하시는 경우에는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또 볼 수 있게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바로 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 이게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셔도 좋겠지만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한글이 더 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문 전화를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제는 인터넷 상에 바로 전문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우클릭을 해보면 이런 한국어 번역할 수 있는 챕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사실은 영문 저널이지만 국문처럼 볼 수 있게 좀 더 손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영어 논문이나 한자가 번영된 논문들 같은 경우에도 구글 번역기에 문서를 넣으면 또 한글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본다면 이제는 영어 논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리가 밀고 좀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임상 연구라고 하면 흔히 개헌가에서 생각하기로는 대학 교수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임상 연구는 환자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를 통칭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역학, 예방, 조기 발견, 치료 예후뿐만 아니라 나의 치료 결과를 분석하고 의문을 규명하는 것도 임상 연구의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과 같은 내용도 있지만 저희 이제 수술한 환자들의 결과를 관찰하고 또 사례를 보고하고 또 테크니컬 리포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 임상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임상 연구로 본인의 케이스를 소개하고 할 때는 우리 동의서를 받게 될 텐데 그럴 때는 환자분 생각에서는 그럼 내가 테스트 당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임상 시험은 또 임상 연구와 다르지만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혼용이 되는 것, 혼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임상 시험이라고 하면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새로운 테크닉을 우리 환자 몸에 해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의료기기를 환자 몸에 테스트하는 그런 것들이 임상 시험이라고 한다면 사실 임상 연구는 그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과정을 거쳤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보는 것도 임상 연구의 한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윤리 과정을 굉장히 준수해야 되겠지만 환자를 관찰하는 것은 일반 개헌이 선생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에비던스 레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증거 수준으로 보면 역시나 사례 한두 개를 가지고 하는 케이스 리포트가 가장 아래쪽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세 사례 이상에 마련되는 케이스 시리즈가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이 사례들을 다른 대조군과 비교할 수 있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가 그 다음 단계에 있겠고 그리고 동일한 환자 풀을 모집해놓고 A군은 이런 치료를 하고 B군은 저런 치료를 했을 때 각각의 치료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를 보는 코어트 스터디가 그 상위 단계. 그리고 그것을 랜덤으로 배정하는 게 역시 임상 연구에서는 가장 좋은 에비던스 레벨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연구들을 모아서 집대상하는 리뷰 논문이나 아니면 각각의 결과들을 분석하는 메타 아날리시스를 하는 것이 에비던스 레벨에서는 최상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비던스 레벨이 높은 논문이 많은 저널이 좋은 논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편집부에서는 학회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식 임플란트 학회의 학술 행사에서 연자들의 허락을 받아 그 내용들을 집대상해서 리뷰 형식으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을 보시면 각각의 섹션마다 따라갈 수 있는 탭들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서브 타이틀대로 찾아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치과의식 임플란트 학회지에 자주 오셔서 이런 내용들을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연자분들께서 각각의 연자들에 대해서 본인께서 스스로 내용들을 정리해서 투고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술대회 때 다루는 유익한 내용들을 한 번 더 글로 정리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JDIR 많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에비던스 레벨에서 보면 케이스리포트가 가장 낮은 단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케이스리포트는 별것 아닌 논문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 의학계열의 연구에서 보면 실제로 케이스리포트가 가진 에비던스 레벨은 중간 단계입니다. 가장 기초로 하는 것이 생물에 하지 않는 실험식적인 논문들이 가장 기초가 될 것이고 그 위에 인비보라고 해서 동물 실험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임상가들의 아이디어나 에디토리얼 의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환자들에 나오는 결과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리포트 혹은 테크니컬 리포트도 우리 임상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요도가 보이는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페리임플란타인티스와 같은 염증성 반응 때문에 동요도가 생기는 경우에는 염증을 소파하는 과정 중에 임플란트가 빠지게 되고 또 그래야지 염증이 낮게 되겠지만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 당시에 스피닝이 되거나 아니면 이미디어트 로딩 조기 로딩을 하다가 로딩을 많이 주게 돼서 토크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놔둬도 되느냐 고민이 들 겁니다. 그랬을 때 나의 취업 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하는 증례보고가 또 사실 저희 임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2013년도에 분당서울대 김형균 교수님과 이항진 교수님이 내놓은 두 개의 사례를 한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두 사례 모두 조기 로딩을 시도하다가 보철적으로 인플레이션 하는 과정 중에 임플란트가 헛도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는 당시에 김형 교수님께서 두 경우 모두 다 그대로 다시 집어넣고 기다렸더니 성공했던 사례보고입니다. 했더니까 되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될까 어떤 경우에 될까를 우리가 스스로 탐독하는 것이 이 증례보고의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다시피 본문의 코멘트를 보시면 이제 심리 위치에서 회전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데 이럴 때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이 논문을 썼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사례에 한정돼서는 추가 치유기간을 거쳐서 곤륙척에 성공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관별해야 될 것은 임플란트 자체가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 로테이션 움직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로딩을 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동요도랑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동요를 일으킬 만한 환경이 있지 않는다면 동요도 혹은 환자의 통증 자체가 반드시 실패로 연결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시면서 케이스리포트가 한계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로딩 중에 발생한 동요도가 있었을 때 이때에도 상부 부철물을 제거하고 기다리면 곤류차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즉 여기서는 다룬 문제는 아니라고 한계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증례보고로서 저희 임상이들한테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코멘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이라고 하면 사실 어렵게 받아들이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문적 혹은 임상적 결과 의견 주장을 논리에 맞게 체계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쓴 글일 뿐입니다.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하면 서론, 방법, 결과, 토익, 결론 순서대로 되어 있고 이 논문의 목적은 저자의 관찰, 나의 관찰을 또 다른 사람한테서 평가를 받고 내가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 결과가 다른 사람한테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고 이 결과를 토대로 내리게 된 나의 결론이 정당한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는 이 논문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쓰는 것이고 방법에서는 또 제3자가 나랑 똑같은 과정을 거쳤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서는 서론에서 제기했던 목적과 질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고 그것을 객관적인 내용들만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이제 내가 발견했던 이 결과에 대한 요약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쓰고 이런 비슷한 결과가 있었던 선행연구와의 또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를 찾는 그런 과정이 이제 토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논문을 투구하면 관련 전문가에게 내가 쓴 글, 나의 의견, 나의 논리가 타당하냐 아닌가를 보는 그런 절차가 이제 심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논문 심사 과정이 이런 험난한 길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편집부의 입장에서는 선생님께서 투구하신 논문이 조금 더 많은 임상적 가치를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상호 토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 프로세스 과정에서는 이 투구자의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솔하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젠틀한 대화가 글로서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4년부터 저희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전국민이 임플란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역시 오스템이 굴지의 1등 기업으로 나가서 두고 있지만은 오스템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메가젠도 이제 세계 10대, 13대 임플란트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임플란트가 알려지게 되는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치과 임플란트의 전문가들은 동네 어디에나 상주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임플란트 심륜류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훌륭한 임상을 하고 계시고 또 나름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 학회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런 예술적인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나름의 테크닉, 또 나름의 결과 이러니까 되더라, 이러니까 안 되더라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이제 보다 더 시가계를 위해 좀 유익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학술지가 퍼블리시 되고 나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의 병원을 홍보할 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나의 진료 결과를 되돌이켜 볼 수 있고 또 다른 분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치약 발전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케이스 리포트, 테크니컬 리포트 선생님들의 의견을 글로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또 치약 발전에 큰 이바지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문 작성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일단 주로 케이스 리포트나 테크니컬 리포트 같은 경우라면 여기에 최대한 자세히 핵심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재현할 수 있도록 쓰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테크닉이 마련 되기까지의 그 이유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진단이 나왔거나 다른 결과가 생겼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법을 썼거나 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 리포트를 작성하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두세 문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이 무엇인지를 또 써주고 그리고 지금 보고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의를 씁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과 구분해야 되거나 독자가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나의 의견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 보고의 목적을 쓰는 것으로 서론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토론 부분이 다음과 같이 세뇌 문단으로 구성되는데요. 저자가 생각하는 이 논문의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는 게 첫 번째 단락, 두세 단락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와 이전에 발표된 비슷한 논문들을 보고하면서 또 비교해서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나쁜지 어떤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건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가진 나의 의견이 가진 한계를 써주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함으로써 또 토론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이 글을 읽는 독자라면 꼭 알아줬으면 하는 내용들을 한두 문장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논문이 구성되다 보니까 사실 논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을 먼저 보시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논문을 작성한다면 또 동료와의 검토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온라인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한테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제 3자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학회에 오셔서 포스터로 발표하는 것도 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고할 학회제를 결정해서 투고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심사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저희 대한치과식 임플란트 학회제는 현재 KCI급의 논문 전월이고 그리고 결정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을 빨리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논문들 한번 투고를 시도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고를 한다면 그래서 편집부에서 전월의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또 안 맞는다면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또 작성해서 드리게 되고 또 심사자들의 의견을 또 같이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에 따라서 모두 다 반영하지 않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또 개진하고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의견은 이렇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논문이 수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논문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논문이라고 하면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글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주장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또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됐을까? 왜 안 될까? 에 대한 질문을 구체화해서 내 나름의 의견을 쓰는 것이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기승전결에 맞게, 논리에 맞게, 그리고 논문의 형식에 맞게 쓰기만 한다면 논문은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누구가 쓰더라도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지에 보시면 이렇게 논문을 투고하는 것들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놨으니 부담 갖지 말고 한 번씩 눌러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투고 과정 중에 혹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데 혹은 이런 테크닉을 해봤는데 이게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면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 학회지에 오시면 이런 질문할 수 있는 칸이 있고 또 저 전화를 물어볼 수 있는 이메일이 있으니 이런 방법으로 저에게 소통을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케이스들 좋은 테크닉들이 사장되지 않고 또 홍보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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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